사순 제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중앙성당 부주임 이종민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수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사순 5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식이 그저 평범한 일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 사실들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당에 가면 시기에 맞춰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개점 휴업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해소입니다 지금 사순식이를 보내면서 많은 교분이 고해성사를 보고 있기에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봉헌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을 동시에 만나다 보니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왜 저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을까 하며 저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름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길인데 모든 분을 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대리하여 구해성사를 드리면서도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재단했던 저의 모습을 그래서 종종 반성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결국 돌아보면 자신만 손해를 보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느님 앞에 똑같은 인간의 존재인데 왜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욕심을 더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자리하면 결국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니 식이 질투만 쌓여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다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를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바라보면 다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자세가 불신을 쌓게 합니다 불신이 쌓이니 마음은 다쳐버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자신 안에 불필요한 기준과 잣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과 이기심도 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슴막바지 더 비워내고 비워내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중앙성당 부주임 이종민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종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